부산 신앙의 서비스 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총면적 1396제곱미터 규모이며 지상 2층으로 이뤄졌다. 10개의 정비 작업대 워크베이를 갖추고 있어 차량 수리와 도장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전담 고객 서비스 미니저 등이 상주한다. 회사 측은 부산 신앙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만큼 상용차의 정비 수요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규상 다임러 트럭코리아 사장은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 목표라며 경남과 부산 지역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